Q. 프로그램은? Q. 프로그램이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왔는데 막상 카메라 앞에 서니까 긴장이 돼서 제가 뭘 했는지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했네요 Q. 프로그램이? 이제 유명한 배우분들과 대단한 배우분들이랑 첫 대면 자리였는데 그만큼 긴장도 되고 거기서 이제 첫 리딩을 했었어요. 첫 리딩을 하는데 아무래도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대사를 뵙는 게 긴장이 됐었지만 막상 리딩을 시작하고 나니까 선배님들께서 너무 유쾌하고 편안하게 좋은 훌륭하신 연기력들을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뛰는 심장이 살짝 놀아지면서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리딩했습니다. 제가 처음 대본을 받고 읽었을 때 그냥 한 번에 끝까지 다 읽었어요. 후루루 다 읽히면서 저도 홍련이랑 같은 마음으로 저의 아팠던 심정들과 억울했던 심정들 그리고 외치고 싶었는데 외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다 떠오르면서 정말 순식간에 몰입해서 읽었던 작품이거든요. 분명 여러분들도 공연 보러 오시면 한 번에 이렇게 다 이입을 해서 어느새 정신 차리고 나오면 커튼콜이실 겁니다. 홍련 화이팅! 많이 보러 와주세요. 홍련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홍련 화이팅! 하이티! 하이티! 하이티!